지조 지조 자 맘은 아프 지존요 지존요 에키데스 뭐야? 저 사람은 안 내리나? 저기요 여기 지존역인데 안 내리세요? 아 개념 정리 다 있어 깨우지마 깨우지마 네네네 이번엔 내릴 것 같은데 한 번 더 깨워볼까? 저기요 여기 지금 지구력이거든요 내리셔야 되고 기출문제 다 풀었다니까 깨우지마 좀 아 진짜 지혜력 지혜력입니다 이번엔 내린다 아 진짜 참맛 도전 저기요 저 어? 내린다 내린다 봐봐 맞나봐 여긴가봐 여기서 내리나봐 안녕하십니까 지구과계 네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이번 력은 지혜력 지혜력입니다 자 수능 만점을 위해 우리 한번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풍의 커리를 보면 제일 먼저 가장 중심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시그니처 강의인 바로 기본 개념 지존역이 있습니다 이 지존역을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수능 문제에 대한 감을 좀 익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순서로 우리가 지속력과 지혜력을 거의 동시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자 지속력은 핵심 정리 그래서 지구과학을 속전속결로 끝내는 능력 다시 한번 간절하고 절박하게 마지막 개념 정리하는 강의이고 우리가 지금부터 정리할 이 지혜력은 바로 지구과학1 자료 해석 능력을 키워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지구과학1을 한번 정리해 보았고 기출문제를 조금 풀어본 풍만이들은 느낌이 옵니다 지구과학1에서 수능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그 문제의 형식이 바로 자료 해석 능력을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죠 단순하게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지만 조금 귀찮은 계산문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퇴속도라던가 지구외적 요인 같은 그리고 시선속도의 변화 공전속도를 이용하는 문제 사인, 코사인 나오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있고 대표적으로 또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 내용의 문제들이 자료 해석을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도 같이 다루면서 지속력 정리하면서 지혜력까지 자료 해석 능력까지 키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좀 더 탄탄하게 지구과학원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흥마들이 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요 그냥 단순하게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고력과 응용력 자꾸 생각하는 것을 던져주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개념만 외우고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개념 속에서 어느정도 유추해 내고 사고해 내야 되는 그러한 훈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풍이가 지혜력 강의를 만들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수능 문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러한 단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어렵게 출제가 되는 단원이 딱 정해져 있었어 맞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얘들아 지혜력을 시작할 때 장풍이는 총 22개의 테마 22개의 클래스로 정의를 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1단원 8개의 챕터로 그리고 2단원 이렇게 7개의 챕터 그리고 맨 마지막 3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의 챕터로 이렇게 나누어서 22개의 클래스로 우리는 하나하나의 단원과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러한 단원의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하고 훈련해 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얘들아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만큼 많은 걸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개념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수능 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쫄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찾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훈련 20문제를 25분 안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간 관리 그리고 19번 20번 문제 되더라 병원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멘탈 관리까지 필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훈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장풍이가 이번 지혜력 강의에서는 조금 더 이런 것들을 강조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22개의 테마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의 자료와 그리고 이 자료에서 이 단원에서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되면 어떠한 보기와 어떠한 자료가 나오게 되는지를 장풍이가 쫙 정리를 해 놨고요 그리고 하나의 자료에서 파생되는 다지선다 중 모든 보기들을 싸그리다 모아서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장풍이가 교재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 안에는 얘들아 이렇게 세 가지 3단계 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1단원이 시작될 때 얘들아 수능에 3개년도 출제가 되었던 횟수와 그 빈도수를 우리가 첫 번째 확인을 할 것이고 그리고 클래스가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집중적인 필수 개념을 한 번 더 다룬 다음에 자료 분석에 대한 대표적인 유형들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해양저 확장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특히 뭐 음향측시법이라던가 또는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한다는 것 이러한 자료들 대표적인 유형으로 우리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복습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OX 유제 이런 유형에 따른 필수 유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유형으로 한 번 학습을 했던 이러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자료가 나오게 되면 수능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유연한 마음으로 문제를 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클래스가 딱 끝난 다음에 우리는 실전 문제로 실전 문제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각각의 하나의 클래스를 좀 더 자신있는 단원으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풍이는 강좌 하나하나를 계속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목적이 있어요 지속력이라고 하는 경우는 좀 더 빠르게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좀 더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잡아보는 것이 바로 그 강좌의 목적이고 지혜력의 목적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리고 수능에 많이 출제가 되는 이런 단원들을 좀 잘라서 여러분들이 학습함으로써 조금은 자신 있는 단원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력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지구과학원을 공부하면서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우리가 OX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 응? 여기 가운데 가야 되는 해령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공부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여기가 해령이라는 걸 자꾸자꾸 이해하려고 그래 이건 얘들아 해령이라고 하는 답이 나왔고 그 해령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기가 맞고 틀리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O입니다 얘는 X입니다 얘가 O가 되는 이유 얘가 X가 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이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자료가 만약에 수능에 나왔을 때 여기가 해령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해령이다라는 것을 생각해내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해령이다 아 이거 해령이구나 해령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령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기까지의 그 사고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봐 그래야지 나중에 이러한 비슷한 자료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통해서 해령이라고 하는 그 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 사고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부터 이걸 연습하자는 거예요 얘가 해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다지선달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이 자료에서 나오게 된 여기가 해령이고 얘가 더 수심이 깊고 얘가 더 퇴적물의 두께가 두껍고 이런 과정을 생각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한번 연습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나와더라도 자꾸자꾸 생각을 하고 생각을 펼치고 생각의 생각을 연결하고 이런 유연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공부의 패턴을 여러분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결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를 중요해서 여기서 해령이다 해령이 왜 해령이 이해가 이게 아니라 해령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연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고해서 응용해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보자는 것이 바로 지혜력의 목적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3단계 학습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지혜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풍마이들은 최소한 지존력과 지구력 다시 말하면 기본 개념을 한번 이래독 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본 그런 풍마이들이 얘들아 훨씬 더 지혜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지혜력을 보는 풍마이들은 아까 장쿠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니 처음 보는 자료만 나오면 후덜덜 후덜덜 얘들아 등짝이 줄기에 막 땀이 졸졸졸 흐르면서 막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당황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당황스럽고 불안하면 얘들아 실수를 유발해서 틀린단 말이야 또한 보기치기로 정답치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기억은 맞아요 니은은 틀렸어요 그러면 얘들아 우선 니은 틀린 거 싹 지우고 어차피 결론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겠지만 맨날 남아있는 보기는 얘들아 둘 중에 하나라고 2번 아니면 4번이야 그지 또는 1번 아니면 3번이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의 문제들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얘들아 보기치기 할 거야 보기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의 기억이은 지급 보기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해 내야지 많이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이렇게 정답치기 하는 풍만이들 처음 보는 자료만 나오면 당황한 풍만이들 이런 풍만이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지혜력을 한번 열심히 파보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지혜력은요 총 22강 22개의 클래스를 이루어져 있고 주 3회 매일 매주 금요일마다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완강이 되어서 우리가 얘들아 예비 수능이라고 하는 6월 모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방학이 끝나고 나았을 때 9월 모평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어찌 됐건 얘들아 6월 모평이 또 이후에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름방학 때 얘들아 바짝 준비해서 우리가 9월 모평에도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9월 모평을 한번 치뤄봅시다 우선은 5월 말 완강을 목표로 달릴 것이니까 6월 모평에도 한번 해보고 알겠니? 장풍이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자꾸자꾸 나는 못 풀겠다 못 풀겠다라고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떠한 그 가능성 그리고 아 내가 이 단어만큼은 정말 진짜 어떠한 문제가 들이대도 난 다 해석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자신감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장풍이는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볼 것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장풍이가 또 여기 교재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강을 들을 때에 들어 1강에 대한 내용을 먼저 예습하고 OX 문제 풀어보고 실전대위 문제 풀어보면서 먼저 예습한 후에 장풍이랑 수업을 듣고 그리고 또 복습을 하면 하나하나의 클래스가 도장깨기 하듯이 하나하나가 점점점 마무리가 되면서 수업이 끝난 그 단어는 자신감 있는 단어로 바뀔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구마애들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커리가 있습니다 그죠 지존역 지구력 지속력 지혜력 지휘력 까지 근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어두워지지 않겠니 무조건 좋은 결과를 얻겠죠 그러니 우리 구마애들 지치고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수험생이라는 이 길이 어렵고 지칠 것입니다 외롭고 장풍이랑 같이 우리 한번 조금만 더 힘을 내보고 우리 수능 그날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합시다 장풍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 지혜력 강의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서 우리 한번 사고의 영역을 확장시켜 보고 깊이 있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얘들아 각 단원에서의 주의사항까지 장풍이가 꼼꼼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필기 잘 해 주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자 지혜력 1강에서 우리 한번 또 열심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매들 자 오늘은 되돌아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선물과 같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선물 잘 뜯어보자 화이팅 합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자 북마리 포에버 북마리 포에버 북마리 포에버 북마리 포에버 북마리 포에버 북마리 포에버